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 여러분 나는 요르르 보다시피 예쁜 꽃이 아니라 잡초다 나도 예쁜 꽃이 되고 싶다 아 여보여보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이거 이거 뒷마당에 잡초가 엄청 많이 자랐네 아 여보 빨리 이렇게 방치될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거 캐어 빨리 잡초 뽑아 여보도 뽑고 여보도 뽑고 뭐라 했어요 여보 여보 뭐라 했어 많이 뽑은 거 같은데 집에 들어가자 음 안 그래요 저 잠시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분에 있는 꽃이 말하는 거 같은데 꽃이 말을 한다고요 여보세요 저 제발 저에게 네 먹이를 좀 갖다주세요 먹이를 갖다 주시면 진짜로 예쁜 꽃을 키고 드릴게요 먹이를 주면 이쁜 꽃이 변한다는 거 같은데 이쁜 꽃 좋지 그럼 한번 키워볼까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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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판 오케이 굿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겨면 아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겨멘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담배옵니다 자 저희는 부부인데요 아 안녕 여보 아 어 우리가 뒷마장에 있는 꽃을 키울 거야 어 이 썩은 꽃인데 이 꽃을 키울까 해 음 아 정말 너무나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오오오오오 밀을 줘야지 이 꽃이 자라난다 밀을 어떻게 주는데 쉬프트를 눌러봐요 쉬프트를 쉬프트를 막 눌러봐요 이렇게 계속 누르니까 쉬프트 막 누르면은 프리즈 멀린 수정이 나오거든 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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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몬드로 바꿔 다이아몬드로 바꿔서 괭이는 사 내가 괭이 하나 샀다 괭이는 사고 그다음에 씨앗 사려면 다이아몬드 32개 할 필요하거든 그럼 또 쉬프트 막 눌러 로어 내가 과연 이 꽃이 이걸 이 짓거리를 이 노가다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이게 아 다독개 다섯 개 돼 어 다독개 돼 다이아몬드에다가 다섯 개 줄게 일단 총 몇 개야? 15개 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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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가 너무 커 미안해 어쩌라고 성희롱이야 민사님 성희롱이야 아니 뭐 부부끼리 뭐 여보 내 엉덩이 좀 봐줘 어 봐봐 아 역겨우니까 절로 치워줘 제발 뭐야 다미언니만 눌러도 나한테 프리즈버린 수정이 들어오네 니가 해 그럼 어 내가 해볼게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와 어 들어와 나 화장실 갔다 올래 파이팅 화장실 갔다 온다고? 5분만 내가 하고 이거 당신이 하세요 오케이 내가 내가 누른다 내가 누른다 봐봐 보여 보여? 내 스피드 보여? 엄청 느린데? 와 그거 하고 있어 나 이거 하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 27개 됐음 야 얼마 안 남았어? 정말 이렇게까지 게임을 해야되나 근데? 근데 이거 얼마나 먹여야돼 밀? 밀을 내가 알기로는 100개는 먹여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재밌다 아 여보 너무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너 혼자 해 그러면 이거 나 왜 불렀어 어 이거 이거 다이어트 되는 오오오오 이렇게 많이 구했어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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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럼 씨앗 살게 씨앗 살게 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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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고 샀어? 크기 5개야 3개만 구하면 돼 버리는 거야 이거 자꾸 여기다가 농사할게 아니 이거를 신고 저거 밟으면 안 된다 알았어 밟으면 욕할 거야? 아니 욕은 안 하고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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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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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번에 됐다 이러면 씨앗도 3개 나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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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? 여메아? 뭔데? 내 생각에는 이건 4시간 해도 안 끝나? 아이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아 재밌다 우리 이거 부부 컨셉이니까 다정하게 하자 다정하게 어때?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다정하게 여기도 갱이질 해야지 여기도 어 나 갱이질 할게 됐다 아 잘 됐다 안돼 아 진짜 너도 밟아버린다 하지마 하지마 크게 다섯 개네 고와이네 자 이제다가 이걸 시원하게 씨앗을 신고 혓가루를 뿌려서 어헝 내가 얘한테 밀 먹이는 거 봐봐 자 먹을 시간이다 얌 어 맛있게 먹는데? 얌 오! 오! 어 미를 두 개 보였어 먹일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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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어 레벨 2가 됐어 레벨 2가 다음 레벨까지 필요한 변은 10개래 10개? 오케이 오케이 10개까지 전자석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2개eniz 아 이게 툭툭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야돼 알았어 알았어 11개는 한 번에 먹여보자 뿌듯할 거 같아 응 이니까 진짜 이런 게이밍 거 안 알려줬어 매크로 만든게 한벨 1에요 일해라 어 일해라 어 아 우리 벌써 밀 5개야 5개만 구하면 돼 이제 막 일해라 일해 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아아아아아 아님 같이 죽어버릴거야 아 일해 일해 일 야 그래도 얼마나 좋아 이게 어 엉덩이만 쭉 내밀면 돈 벌리는데 얼마나 편하냐 그럼 니가 해 아 난 비즈니스에요 나 이거 시프도 누르고 있을게 혼자 가고 있을 때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너 돈 들어오는 거 맞지? 오케이 씨앗이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야? 아 그럼 8개야 벌써 8개 모았어. 이제 레벨업 할 수 있어. 기다려봐x2 더 줄게. 이걸 가져가! 이걸 가져가라고! 내 엉덩이의 힘을 가져가! 오케이x2 좋았어. 엉덩이의 힘을! 이름 붙여주자. 이 꽃한테 이름 지어주자. 뭘로 하지? 엉덩꽃. 엉덩꽃? 어 괜찮은데? 좀 더러운 거 같은데? 제가 한 번 10개를 주겠습니다. 1,2,3,4,5,6,6,7,8,9,10 olla아워아아! 야, 우리 엉덩꽃이 컸어. 내가 니 엄마야, 엉덩아! 다시 bits点. 몇개야. 다이온들 7개. 2,2,3,2,0 오오옥 자 여기 아 이번엔 시야 나오게 시야 나오게 해라 얘는 몇 개 줘야 됩니까? 엉덩이 꽃 이번엔 15개 오케이 자 여섯 개 또 가져가 시야 열 개 됨? 내가 벌써 밀 열곱 개 한번 진화시켜봄 어 진화시켜봄 오케이x2 어허허허허헣 어허허허허허허허 마지 먹어라 어? 오오오오오오 어.. 어.. 어허허허헣 나 이거 써운 거 아니야 이거? 20개 필요하네 이제 20개 역시 자식은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돈이 더 많이 1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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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2개 여멘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너의 머리도 이렇게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여러분들 저 탈모 아닙니다 탈모를 받침 탈모라고 인정하면 다이아 준다 아 탈모임 저 탈모 이런 거랑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몇 개요? 19개요 19개요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다 하나 어 궁금해 궁금해 오 된거 아니야? 된거 아니야? 내가 한번 내가 해볼게 우리 엉덩꽃 오! 어 뭐야 한글을 깨우쳤다는데 한글을 깨우쳤다 가나다라마바사 우리 그리고 꽃이 피었어 위에 보여? 어 그렇네? 진짜네? 꽃이 됐네? 아 역시 봄이 되니까 이게 또 다음 레벨은 25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아 이게 몇 갠지 아니? 뭐 몇 개죠? 열 개야 와 으의의은 person Line 구경보로 자라는 우리 밀 물에다 정신나가는 것 같아 ㅎㅎㅎㅎ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oowow 아 servi한테한테 뽀뽀하지마 석어 Report 이렇게 밀 11개 좋구요 아 여보 여기 뭐가 있어요? 이게 뭐예요? 리스트하기가 있네요 우리 애기를 리스트하기가 있네요 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아 누르고 싶어 흥분을 가야 하죠? 아 왜 그래 여보 화이팅 흐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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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여보 이거 뭐지? 어? 뭐야 자라났어 그랬지 자라나겠지 어? 여보 이게 뭐야? 여보 일로와봐 흐하 여보 리스트하기네 우리 엉구꽃이 다시 작아졌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물키우기를 해볼건데요 아 인물키우기 정말 재밌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안되겠네요 저희가 그냥 밀을 뽑을게요 네 밀을 뽑아 어 여보도 뽑고 여보도 뽑고 뿌려본다 뿌려본다 아하 어?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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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 25개 오오? 어어? 어? 두근 두근 어? 어어? 아니 요루루 얼굴이 있네 여기에 어? 요.. 요루루꽂이야 이거? 엉덩이꽂이 요루루꽂이 어? 어? 뭐야? 어? 어 뭐야? 어? 어 뭐야? 어? 이게 머리에 게임을 클리어했고 마지막 극한 체험에 뭔가 있대 오! 됐다! 어? 됐다! 벼을 넷셋 정도로 먹였대 와 와 요루루꽂이 이쁘게 피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오늘 이렇게 또 화분을 하나 이쁘게 키웠네요 아 이쁘게 키웠네요 나는 왜 자꾸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중독돼 버렸어 중독돼 버렸어 어제도야 고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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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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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 요루루 꼭 보기 싫어 어? 머리떨어졌어 요루루 머리떨어지네 아 힘들었다 힘들었다 아아 날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? 싫어 난 싫어 아ohner 힘들었단말이야 으허아 여러분들 어쨌든 안녕 안녕 ит우라안놔 티라 Roc 세상에서 가장 이쁜 요루루가 출비되었습니다 이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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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시잖아 여보 긴 시간 동안 뭐 하는건지 손놉 이제 이용하는 Arbeits liter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